저 잠시만. 갔다 와요. 네. 정호윤이 바로 못 해 봤잖아. 정신 차리자 통증이 너무 약해졌어. 오늘 놓치면 영원히 못 잡을 수도 있어. 이쪽이다. 통증이 강해졌어. 이 문 너머에 있다. 너. 저 기억나세요? 너. 2005년 6월 14일 3학년 일반 성의 성이에요. 왜 저를 죽이신 거예요? 저 기억나세요. 저 기억나세요. 저 기억나세요. 저 기억나세요.